네, 페퍼 저축은의 박경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 보내주는 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. 박경현 선수에게만 할 줄 알았는데 김영실 감독도 박경현 선수에게 무릎을 풀려다가 본인이 온통 다 뒤집어 썼네요. 오늘 박경현 선수의 MVP의 인터뷰를 봐서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느껴지고요. 선수들이 아무리 젊은 선수들이지만 계속해서 지다보면 또 자신감을 잃게 되거든요. 많이 지쳤는데 헤이르 헤이르